이 사업 다시 잘할 수 있을까? 함께해서 괜찮습니다. 잘 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태팔 한국형 그릴라인 중에 최상위 모델입니다. 태팔 한국형 그릴라인 중에 최상위 모델입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태팔 정품에 그릴 텐이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두 개 드리는 날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달에 16,000원대 나눠 내실 수 있게 할인 조건도 워낙 좋은데 적립금을 최대 13,000원 이상을 돌려드려요. 이 금액은 돌려받는 거예요. 이 금액은 돌려받는 거예요. 이건 정말 특별한 날 아니면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건 정말 특별한 날 아니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운 조건이 정말 들어왔고. 진짜 볼 것도 없는 날인 것 같아요. 진짜 볼 것도 없는 날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왔어요. 일단 구성을 보시면 본체 위에 결합하는 그릴펜 하나 있고 일단 구성을 보시면 본체 위에 결합하는 그릴펜 하나 있고 호환되는 정품에 전골펜까지 뚜껑 달려 다 가는데 NS가 4만 9천원짜리 전품에 그릴펜이 또 하나 더 그릴펜 두 개, 전골펜 하나에서 총 세 개 그릴펜 두 개, 전골펜 하나에서 총 세 개 이거 다 받아보시는데요. 일단 저희 제품을 보시기 전에 델리펜을 한 번 보셔야 돼요. 옛날에 그릴펜을 한 번 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2001년도에 그릴펜을 시작하면서 2001년도에 그릴펜을 시작하면서 그릴펜을 정말 잘 썼는데 한 10년 넘게 썼죠. 그릴펜 정말 잘 썼는데 단점이 뭐냐면 여기 이물질이 끼더라고요. 이랬던 그릴이 면봉으로 막 닦고 이랬던 그릴이 그릴펜을 심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기름이 아래로 쏟고 기름이 아래로 쏟고 기름이 아래로 쏟고 속 속 빠지는데 기름바지 전압이 세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윤재 씨가 뺐으니까 빼기 전에 여기 돼지기름 섞여있어요. 이걸 들고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서 나라는데 이걸 들고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서 나라는데 알았었죠. 일단 디자인부터 달리스 양대 일단 디자인부터 자면에 다리가 우드 스타일로 너무 고급지게 돼있죠. 이 패턴까지 멋진 다리로 이렇게 그릴펜을 받쳐주는데요. 기름을 저희는 격사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살짝 아래로 다 흘러서 한 곳으로 모여서 이 서랍에 모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랍 앞으로 기우시면 끝 티타늄 코팅 패턴에 열 센서까지 있는 이 그릴펜이 열 센서까지 있는 이 그릴펜이 열 센에 열 센 확장선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요. 프랑스 현지에서 마지막 넘버 보이세요? 마지막 넘버 보이세요? 프랑스 현지에서 마지막 넘버 보이세요? 마지막 넘버 보이세요? 합격하면 이 시리얼 넘버까지 프랑스 현지에서 받은 근데 오늘 원래는 이거 하나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거 하나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릴펜 하나를 더 드릴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릴펜 하나를 더 드릴 겁니다. 방송에서만 그릴펜 두개에다가 방송에서만 그릴펜 두개에다가 고기만 맨날 굽진 않잖아요. 고기만 맨날 굽진 않잖아요. 이렇게 바로 호환되는 거 올리시면 두개도 그렇고 넓게 바로 호환되는 거 올리시면 두개도 그렇고 넓게 어마어마해서 뚜껑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정골펜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정골펜까지 들어가는 구성이니까 단 하루의 조건 잡으시고요. 딱 하루 밖에 없어요. 단 하루의 조건 잡으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리에는 내려가 있는 구조 14개의 그릴 선이 쫙 내려가 있는 구조 14개의 그릴 선이 쫙 그릴 무늬도 정말 잘 나게 되어있지만 지금 양념부터 지금 양념부터 만약에 다 흘리게 되어있잖아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쭉 흘러내리기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완전 양념들이 다 흘러내리기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완전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양념마다 우리가 세척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양념들이 세척이 정말 양념의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이 양념들 제가 물도 붙지 않았어요. 근데 이 경사를 따라 이 경사를 따라 쭉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별도에 우리가 그릴패에 쬐 Haven도 깨끗하게 쓸 수 있는게 맞아요. 고객님 이렇게 쏙쏙 따라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면 고객님 이렇게 쏙쏙 따라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건데 정말 깨끗하게 되는 건데 제가 엑콩을 살짝 숨어 다이얼이 있는데 다이얼이 5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다이얼이 15단계가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이 15단계가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고기를 구워볼게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한번 구워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겹살의 두께가 2cm가 넘어요. 삼겹살의 두께가 거의 2cm가 넘어요. 삼겹살의 두께가 제가 일부러 찾아온 거고 실제로 이런 두툼한 구기를 안쪽까지 맛있게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팔그린 안쪽까지 세게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팔그린이 잘 익혀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속까지 기존에 잘 익혀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제가 하나씩 뒤집어 볼게요.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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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이렇게 맛있게 구울 수 있는 방법이 델리시안 그린이구 실제로 보시게 되면 아래쪽 델리시안 그린이구 또 하나만요. 기름 막 찌나요? 이거 난리 나야 되잖아요. 아 뜨거 아 뜨거 기름 막 찌나요? 이거 난리 나야 되잖아요. 아 뜨거 아 뜨거 기름 막 찌나요? 기름이 쭉쭉쭉쭉 이렇게 빠져주는 게 튀어버릴 기름을 사전에 빼드리니까 걸특이 튀어버릴 기름을 사전에 빼드리니까 월트팬이 있는데 얘는 정말 편하게 쓰시고 월트팬이 있는데 얘는 뚜껑까지 같이 쓰시고 열어보게 되면 뚜껑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진짜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이거 완전히 쭉 보이시죠? 볶음 전문점에 가야만 이런 판에 우연히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건데 양념 매캠하게 하셔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건데 양념 매캠하게 하셔서 낙지볶음도 정말 맛있게 이렇게 드시면 낙지볶음도 정말 맛있게 우리 보통 이렇게 치즈까지 올려서 이렇게 먹은 다음에 우리 보통 이렇게 치즈까지 올려서 이렇게 먹은 다음에 우리 보통 이렇게 치즈까지 올려서 이렇게 먹은 다음에 네? 윤혁신데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 양념이 둘러붙은 과정에 보통은 둘러붙잖아요 흔들어보고 움직여 보게 되면 그대로 밀려다니요 이렇게 밀려다니요 이렇게 밀려bo고 움직여 보게 되면 그대로 밀려다니요 이렇게 밀려다니요 이렇게 밀려다니요 이러니까 코팅력, 이러니까. 이러니까 택탈그리고. 이거는 틱타는 패턴 코팅 리어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 열 센서의 코팅력이 다른데요. 예전에 저희 판매했던 거 요만한 것도 좋다고 했는데요. 예전에 저희 판매했던 거 요만한 것도 좋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 사이즈가 사이드 된 거 보이세요? 요즘 TV도 보면 가장자리 베젤이죠. 이게 없는 게 치세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베젤을 보시게 되면 신상이나 이런 베젤 자체가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베젤을 보시게 되면 신상이나 이런 베젤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런 차이인데. 당연히 큰 거 원하시잖아요. 멀티팬 사이즈 자체가 압도적이잖아요. 멀티팬 사이즈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멀티팬 사이즈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이런 전골팬에 관한 리터로 얘기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이런 전골팬까지 제가 리터로 얘기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용량이 무려 3천골팬인데. 고객님 대한민국사람도 불고기 전골 빼놓을 수 없는데. 대한민국사람도 불고기 전골 빼놓을 수 없는데. 잔치상이죠. 이렇게 해서 불고기라면 딱 전골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불고기라면 딱 전골을 해봤는데. 한 지역만 끓여지는 걸 보면 전국적으로 끓어요. 이게 마지막 가장자리부터 다운 거 보세요. 이렇게 끓기 위해서는 다운 거 보세요. 이렇게 끓기 위해서는 열 선이 빈틈이 거의 없죠. 지금 델리시안 그릇 꽉 차 있잖아요. 지금 델리시안 그릇 꽉 차 있잖아요. 델리시안 그릇 꽉 차 있잖아요. 가장자리에 일반적인 그릇을 딱 올려보면. 여기가 지금 안 끓던 거죠. 델리시안을 보시게 되면 전체가 차있죠. 빈틈 없이. 델리시안을 보시게 되면 전체가 차있죠. 빈틈 없이. 아니 폐는 큰데 음식 가운데서만 들면 큰 팬이 거의 없는 거예요. 델리시안 그릇이 거의 없이 요리하실 수 있는. 델리시안 그릇이 거의 없이 요리하실 수 있는. 델리시안 그릇이 오늘. 델리시안 그릇이 오늘. 첫 설명이 끝나기 전부터 주문 속도 엄청난데요. 지금 첫 설명이 끝나기 전부터 주문 속도 엄청난데요. 큰 거 뚜껑까지 같이 사용 가능한 거 드리고요. 큰 거 뚜껑까지 같이 사용 가능한 거 드리고요. 중요한 건 그릴 편 하나만 NS가 49,000원. 이렇게 두 개 간 역사가 없어요. 1 플러스 1으로 하는 역사가 진짜. 제가 기억해봐도. 1 플러스 1으로 하는 역사가 진짜. 제가 그 정도로 박격적인 혜택이 들어온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 태팔 그릇이. 이 그릴 편이 기술이 다 지배하고 있다고 보셨어요. 그러면 8호 그릴 편. 코팅욕 회사잖아요. 상반기 딱 하루입니다. 단아로 특집에서만. 이 구석 열어드릴게요. 단아로 특집에서만. 도안 멀티백까지 팬 3개입니다. 그릴 팬 2개. 도안 멀티백까지 팬 3개입니다. 187,000원까지 쭉 빠지는 가격을 열어드릴게요. 187,000원까지 쭉 빠지는 가격을 열어드릴게요. 최대 13,000원 이상 정립금 추후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최대 13,000원 이상 정립금 추후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9,000원, 2,000원으로 이 Operating. 최대 13,000원은 NHL kuping 수비 기술이 필요한 제품만들. 최대 13,000원에서 나왔던 전팔에서만. 최대 15,000원에 내려놓고? 현지의 기술력을 그대로 갖고, 메이지 인프랑스의 제품이라 저희가 첫 메이지 인프랑스의 제품이라 저희가 방송을 자주 못하는 거? 정말 가지고 주문이 많았지만 방송을 자주 못하는 거? 프랑스 현지에서 많은 물량을 한 번에 한뜻 받고 싶어도, 프랑스 현지에서 많은 물량을 한뜻 받고 싶어도. 물량이 귀한 게, 밀리시안 그림라고. 그 정도로 물량이 귀한 게, 밀리시안 그림라고 해서. 지금 오늘 진짜 어렵게 모아서 좋은 방송이고, 지금 오늘 진짜 어렵게 모아서 좋은 방송이고, 아까 실은 다른 방송이, 다른 방송 계획이 없어요. 아직은 다른 방송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오늘 그냥 올 수 없어서 브랜드들이 특집이잖아요. 저희가 오늘 그냥 올 수 없어서 브랜드들이 특집이잖아요. 저희가 밀리시안 그림를 아예 크게 쏙했다고. 밀리시안 그림를 아예 크게 쏙했다고. 지금껏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정품의 그림도 하나짜리. 오늘 그릴펜 두 개의 멀티폰 하나짜리. 오늘 그릴펜 두 개의 멀티폰 하나, 역사 3개. 저는 텍탈 그릴 방송한 지가 거의 20년 된 것 같아요. 저는 2000년부터 텍탈 그릴 방송한 지가 거의 20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기억을 제가 거의 다 텍탈 그릴 방송했거든요. 그때부터 기억을 제가 거의 다 텍탈 그릴 방송했으니까. 기억을 해보는데, 그릴 하나를 더, 그릴 편 하나를 더 드렸던 기억이. 지금 NS에서는 델리시안 그릴. 쉽지 않았다는 얘기고. NS에서는 델리시안 그릴. 진짜 특집다운 사상 최초로 있는. 방송에서만 그릴 펜 하나 더 갑니다. 팬도합 3개. 방송에서만 그릴 펜 하나 더 갑니다. 팬도합 3개. 특집다운 사상 최초로 있는. 우리가 BMW 하여금 전 현재. 첫 번째 곡을 선택해보니까! Trump's 김 natalky play. 최상위 모델을 오면서 언택하시는데 브랜드링 특집같이 파격적인 조건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열어드리기 때문에 오늘 만나시는 분들께 아시잖아요. 왜냐면 이 델스 양들이를 제가 러칭 때부터 셰프님하고 계속 관종해와서 진짜 여기서 자금을 누구보다 잘하는데요. 진짜 어려운 가격이라고 항상 외쳤는데 오늘 말도 안 되도 정품의 그릴펜을 하나 더 드려요. 그릴펜 2개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품의 그릴펜을 드린다 진짜 의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품의 그릴펜을 드린다 진짜 의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걸 다 드린다 우리가 그릴 게 제일 중요한 그룹이에요. 맞아요. 포칭한 제품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체하기 위해서 제품 본체를 바꾸기는 아깝잖아요. 그럴 때 이유 그냥 그릴펜을 꺼내시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방송 못해서 특집인 거예요. 산발비 6개월을 틀어. 이 구성은 딱 한 번이지만 런칭 이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펜 3개를 받아보실 수 있는 날 바로 오늘이고요. 펜 3개를 받아보실 수 있는 날 바로 오늘이고요. 펜 3개를 받아보실 수 있는 날 바로 오늘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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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이고요. 오늘 밖에 없는 이수에 오늘의 씬의 문화는 그편 아직 이제는 너를 누나야 이렇게 지금 그래놓고 우리 고맙고, 우리 고맙고 너를 누나야 기다려오면 또 나이 사랑을 기다려야 너를 누나야 고맙고, 고맙고, 우리 고맙고 우리 고맙고, 우리 고맙고 너를 누나야 지금 그래로 나아줄까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일단은 모가일로 들어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그 비슷한 품질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모델인지 보셔야 되는데 그 비슷한 품질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모델인지 보셔야 되는데 태파리 한국은 그릴라인이 최상입니다 이거보다 더 상위 라인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상위 라인이 없습니다 최상위 모델에 저희 평소에 1팬 하나가 4만 9천원인데 딱 한 번만 두 개 하나 아니라 두 개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상반기 단 한 번 특집에 지금 앱 오세요 고객님 한 달에 만 6천 원대로 나눠내시면서 심지어 정리금을 최대 만 3천 원 이상이나 충에 돌려드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품에 그릴펜이 가는데 돈을 더 받아도 시원찮다고 하는데 정품에 그릴펜이 가는데 돈을 더 받아도 시원찮다고 하는데 이런 할인 조건까지 열어드리다 보니까 18만 7천 원대까지 태파리 정품패 파시는 가격을 알아보세요 아 이거 마리아 펜 하시는 셰프님이십니까? 정품에 그릴펜 이렇게 본체에 같이 결합해 쓰시고요 정품에 그릴펜 이렇게 본체에 같이 결합해 쓰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 똑같은 그릴펜이 하나 더 있죠 그릴펜을 동일하게 그릴펜 똑같은 그릴펜이 하나 더 있죠 그릴펜을 동일하게 그릴펜을 동일하게 그릴펜을 그릴하니까 진짜 잘 맞습니다 웜 플러스 월을 넘게 태팔 그리를 하지만 내가 이런 기억이 없다니까요 저 지옥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런 기억이 없어요 저 지옥을 정말 좋아했는데 기억이 없어요 태팔의 자존심이 있죠 이 가격에 태팔의 자존심이 있죠 아니 이 가격에 근데 실제 제가 태팔 그릴 처음 방송할 때 인전도였는데 그때 썼던 글이예요 그 그릴펜 그대로 두고 나왔는데 지금도 썼었던 글이예요 그 그릴펜 그대로 두고 나왔는데 지금도 정말 잘 썼습니다 이게 많다 보니까 이건 사이사이에 척도 하는 게 이게 많다 보니까 이건 사이사이에 척도 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죠 기름이 쏙쏙 빠지게 기름을 만들어서 좋긴 하죠 기름이 쏙쏙 빠지게 기름을 만들어서 좋긴 하죠 엄청 물받이 서랍당한 게 커야죠 기름이 쏙쏙 빠지게 기름을 만들어서 엄청 물받이 서랍당한 게 커야죠 식탁이 흐르고 난리가 났죠 식탁이 흐르고 난리가 났죠 델리스 양 그릴은 디자인부터 예쁘게 사면이 우드 스타일로 다리를 예쁘게 고급지게 만들었고요 가면이 우드 스타일로 다리를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었고요 보시면 이게 베젤이라고 하는 그릴펜 부분이요 보시면 이게 본체와 튀어나오는 그릴펜 부분이 본체와 튀어나오는 그릴펜 부분이 없어서 딱 수리밖에 일치형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딱 경사가장에 있어서 기름이 자체적으로 수수로 흘러서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경사가장에 있어서 기름이 자체적으로 수수로 흘러서 얘는 경사가장에 있어서 기름이 자체적으로 수수로 흘러서 홀로 빠지면 설거지 이것만 깨끗하게 근데 정품의 그릴펜 설거지 이것만 깨끗하게 근데 정품의 그릴펜 뒷면에 보시면 이게 전구성이 메이드 인 뒷면에 보시면 프랑스 현지에서 마지막 범수해 주시는 분들이 프랑스 현지에서 마지막 범수해 주시는 분들이 이 넘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품의 그릴펜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정품의 그릴펜 1 플러스 1으로 오늘 화면가 아니라 1 플러스 1으로 방송에서만 가능하구요 이렇게 그릴펜 쓰시다가 이렇게 그릴펜 쓰시다가 와이드한 정글펜 멀티펜이랑 이렇게 유리 뚜껑 같은 거 딱 씌워서 멀티펜이랑 이렇게 유리 뚜껑 같은 거 하시기에도 좋아요 깊이감이 좋아서 꽃게찜 같은 거 하시기에도 좋아요 이렇게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데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릴펜이 정말 남아들은 건 그릴펜이 정말 마음에 드는 건 실제로 저희가 음식을 해보게 되면 소스가 묻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음식을 해보게 되면 소스가 묻을 수 있잖아요 소스가 묻을 수 있잖아요 삼겹살에 기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격양받게 쭉 흘러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정말 이각받게 쭉 흘러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또한다면 글이선 사체가 굉장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뭔가 글이선 사체가 굉장히 잘 되어있을 때에도 빈 곳 없이 깨끗하게 딱 아니 어쩜 이렇게 편쩍거리는 소스가 이렇게 깨끗하게 있어요 여기다 보시면 잔여소스마사 이렇게 깨끗하게 부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잔여소스마사 물 한번 부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빛 처리가 편하네요 빛 처리가 편한거죠 뭐 묻어도 먹으면 빛 처리가 편하네요 빛 처리가 편한거죠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닦아줘 이렇게 닦아줘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음 고기 바로 올리시면 돼요 고기 먹다 리듬큼 쓰는 거 진실은 돼요 하지 마세요 고기 먹다 리듬큼 쓰는 거 진실은 돼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신다고 저희가 이번에 잖아요 아까 열선과 열흘이 그리프가 시점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아까 열선과 그리프 시점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진짜 저희가 스테이크도 거의 치러 잘랐어요 정말 두꺼워요 거의 한 센치 한 센치 위로 잘라서 정말 두꺼워요 세치예요 너무 두꺼운데요 완벽하게 그림무늬가 쫙 나면서 완벽하게 그림무늬가 쫙 나면서 스테이크하우스예요 육즙을 아예 가두었습니다 스테이크하우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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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촉촉함이 유지가 되고 겉은 바삭하게 된 거고 이렇게 촉촉함이 유지가 되고 겉은 바삭하게 된 거고 이 안쪽에 수분이 낫다 보니까 맛있게 될 수 있는 구조를 여겨도 아까 다시 한 번 세척 보여드리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이 물질 묻잖아요 아까 다시 한 번 세척 보여드리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이 물질 묻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저진행류에다가 딱 밀어주시면 한 번 일어나면 딱 밀어주시면 한 번 일어나면 딱 밀어주시면 한 번 일어나면 한 번 일어나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설탕 진짜 맛있게. 떡볶이가 차돌을 넣고 떡볶이가 통으로 넣었어요. 차돌을 넣고 통가래떡을 넣어서 가래떡을 넣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잘라 드실 때 이거 차돌이랑 나중에 잘라 드시게 되면 차돌이랑 나중에 이런게 맞지가 않아요. 간식거리 맨날 찬는데 3명 있어도 정말 맛있는 거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맛있는 거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팬 크기가 커요. 옛날에 팬 크기가 커요. 옛날에 베젤 같은 이 부분이 두툼한 두툼한 베젤 같은 베젤이 다 없어졌어요. 실제로 음식을 할 수 있는 공간단체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간단체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깊이감도 굉장히 좋으면서 3.5리터에요. 3.5리터에요. 저희 멀티팬 이왕파고 올렸으니까 요리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뚜껑이 있어서 온도이지도 더 잘해요. 1.5리터 2.5리터 등 thrive 2.5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만 있고 가장자리는 안 익어서 맨날 정같은 거 붙일 때 위치 바꿔줬잖아요. 이 그릴은 안 그래도 돼요. 구석으로 가도 다 열이 전달되는 구조. 열석과 펜이 딱 맞닥뜨려 있어서 이 그릴 정골펜에 국물 요리하시고요. 하나만 줘도 이 가격 대박인데 상반기 딱 한 번만. 방송에서만 이 구석 딱 한 번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석 딱 한 번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4만 9천 원짜리 그릴 펜이 하나 더 가니 이게 웬일입니까? 10% 할인드리고 정립성도 7% 돌려드리니까. 펜파 브랜드데이 특집. 펜파 브랜드데이 특집. 1만 원짜리 그룹들이 특집. 펜파 브랜드데이 특집. 2만 원짜리를 제가 우연히 보고 있었던 남자친구. 3만 원짜리 그룹돼. 저희 정말 어렵게 지금 준비하고. 그리고 태팔치가 저희가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긴밀한 협약상계가 있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런 조건으로 방송하는 거죠. 솔직히 다음 방송이 유럽인들의 특성으로 오늘 주문한다고 내일 당장 배송하고 유럽인들의 특성으로 오늘 주문한다고 내일 당장 배송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량을 심상해야 뭔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현지에서 다 맞춰진 다음에 오는 거라 현지에서 다 맞춰진 다음에 오는 거라 사실 방송 한번 하려면 정말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그거 확보하는 물량이 좋은 상태인 거고 또 하나는 쉽지가 않은 물량이 좋은 상태인 거고 또 하나는 쉽지 않으면 실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고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은 예전처럼 고급이 맞춰진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그럼요?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또 상한다고 그럼요? 지금 보셨을 때 선점하신 게 아마 지금 혜택이 싫으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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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이 싫으면 그릴프에 하나 더 주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러면 대신에 뭐라고 하는지 안 돼요? 한 동안은 방금 못 할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뭐라고 하는지 안 돼요? 한 동안은 방금 못 할 거예요 담당이 일에서 주문 전화 어험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자동 주문 전화로 모바일로 오셔야 바로 기다리지 마세요 자동 주문 전화로 모바일로 오셔야 바로 성장창입니다 오늘 애보시면 딱 한 번만 반영한 방송입니다. 오늘 애보시면 딱 한 번만 반영한 방송입니다. 오늘 애보시면 딱 한 번만 반영한 방송입니다. 오늘 애보시면 10% 할인 넣어드릴 거고요. 세대 13,000원 이상 돌려드리니까. 꼭 잡으세요. 세대 13,000원 이상 돌려드리니까. 꼭 잡으세요. 엄청나. 꼭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아주 아주 Yooаг containing asco. 하아 소설ist Loji에들어 tara cake. 해이 도시맇아 샆. 특히 이번 급한 방송이 됐어요. 해이오 해이 요, 해이 요. 병내 공부 의사 다 처음 하시면 되는데 그 재난지원들 개인적으로 재대시장 가서 좋은 함유 있다. 그렇다고 estatempath Next. 아니! 보관이 다양한 요리도 얼마나 많아! Mind-by gör que hain porahaha! Even! 보관이 다양한 요리도 얼마나 많아, animals! 특히 중불불!* cosas omla on the page espacial iron Thank you's for you. portugal it of Ciggie and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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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다 끌어온 힘이 너무 좋고 빼독하게 들었잖아요. 열선이 힘이 너무 좋고 빼독하게 들었잖아요. 열선의 힘이 너무 좋고 빼독하게 들었잖아요. 총폭형 그릴라인 중 최상위 모델, 그릴팬은 뭐니 뭐니 해도 그릴팬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릴팬을 칠 때보다 계속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그릴팬을 칠 때보다 계속하거든요. 저희 이렇게 그릴때도 진짜 한 번도 없죠.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릴때 한 번이라도 있으면 강조 못 하죠. 단 한 번도 그 다음 정품에 그릴때도 더 바꿔 원하시면, 무조건 대. 아니 이런거 안 줘도 주문이 너무 많은 상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태팔 브랜드네일이다. 그런데 오늘은 태팔 브랜드네일이다. 방송을 자주 못하는 너무 귀한 방송이라 저희 담당하는 거예요. 일을 자주 못하니 그냥 제 능력을 여기 다 쏟을게요. 그래서 이런 날이 왔습니다. 그냥 제 능력을 여기 다 쏟을게요. 멈추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날이 왔습니다. 방송에서만 그릴 팬이 하나 더 갑니다. 비구선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특집 조건 잡으시기 바랍니다. 동물 그리는 정벌팬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릴 팬이. 동물 그리는 정벌팬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릴 팬이.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더 많이 되는 팬은 하나 더 갖고 싶어요. 텍타늄 패턴 코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화품이다 보니까요. 텍타늄 패턴 코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화품이다 보니까요. 돈을 내고 따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필요하신 분이 돈을 내고 따로 사셔야 돼요. 방송에서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방송에서 선택하시는 분이. 오늘 이 시간. 방송에서 선택하시는 분이. 정품의 그릴 팬은 하나 더 주네요. 정품의 그릴 팬은 하나 더 주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이 된 것 같고. 실제로 그릴 팬만 사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릴 팬만 사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하나 더 드리면 나니까. 이 기회만 하면. 그런데 오늘 하나 더 드리면 나니까. 고객님 이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고객님보다 먼저. 구제하신 분들은. 응. 그분들만 필요하면. 하나를 하나 나눠서 하신다니까요. 그분들만 필요하면 그릴 팬 하나 잡아 주셨다니까요. 그분들만 필요하면 그릴 팬 하나 나눠서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요. 계속 이랬어요. 실수한 것 같은데요. 계속 이랬어요. 저희 상반기를 본 날은 딱 한 건이고요. 저희 상반기를 본 날은 딱 한 건이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조건은 계획되어 있지 않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조건은 굉장히 귀합니다. 본사에서 와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한율이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맞추기가 힘들어서 지금 방송 자체가 그 부분을 저희가 맞추기가 힘들어서 한국에서 첫발 판매하는 코디아 측에서도 한국에서 첫발 판매하는 코디아 측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많이 했죠. 많이 좀 쌓아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가 27분 남아 있고요. 방송에서만 정국의 그릴팬이 하나 더 갑니다. 방송에서만 정국의 그릴팬이 하나 더 갑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3개입니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다가와요. 꼭 한 번만 더 갑니다. 네, 꼭 한 번만. 나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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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상담원 연결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저희 자동증을 너무 많아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저희 자동증을 앱으로 오시면 오늘 능력을 한 번 펼쳤다고 그랬잖아요. 고객님 오늘 최종의 대가가 187,000원까지 말하네요. 고객님 오늘 최종의 대가가 187,000원까지 말하네요. 거기에 이거 나중에 앱 넣으셔서 고객님. 최대 13,000원 이상을 추후에 다시 돌려받으세요. 이거 나중에 현금처럼 쓰실 수 있어요. 지금 모바일증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모바일증이 너무너무 많은데 26분 안에 들어오셔야 펜이 하나 더 많은 거거든요. 26분 안에 들어오셔야 펜이 하나 더 많은 거거든요. 이 시간 내에만 좀 맞추셔서 이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이런 조건 자체를 자주 돌리려고 하셨습니다. 고객님 해팔에 후라이팩도 숨기려고 하셨지만 해팔에 후라이팩도 숨기려고 하셨지만 해팔에 정말 후라이팩도 숨기려고 하셨지만 해팔에 정말 후라이팩도 숨기려고 하셨지만 해팔은 정말 콧대속은 우리나라를 공사위에서 날려져 있어요. 그럼 뭔가를 방송하기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런 페팔이 저희 담당인지가 쪼르고 쫄라서 2조건밖에 못합니다. 상반기를 통틀어서 딱 한 번밖에 못합니다. 방송에서만 NS4가 4만 9천원짜리 정품을 그릴 테니 NS4가 4만 9천원짜리 정품을 그릴 테니 하나가 더 갑니다. 오늘 팀만 무려 3개의 미구성 승방기 딱 한 번. 지금입니다. 미구성 승방기 딱 한 번.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엄청나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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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릴펜 원래는 하나만 드렸는데요. 그릴펜 하나 더. 그릴펜 하나 더 받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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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이물질이 묻을 수 있잖아요. coordinated. 쭉 흘러주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 이렇게 잘 떨어져요. 축축 미끄러지면서 이물질이 다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념 이물질이 다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념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양념이라는 게 세척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쉽게 쉽게 물만 한 번 더 구워주시게 되면 잔여 양념들을 물만 한 번 더 구워주시게 되면 이거 물 맞죠? 물 맞아요. 화학적인 거 아니에요. 물로만 이렇게 찢겨 내려가고 화학적인 거 아니에요. 물로만 이렇게 찢겨 내려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바로 다른 고기판으로 그냥 이렇게 닦아내시고 올리시면 다음에 그냥 바로 다른 고기판 안 바꿔도 되고 안 불리시면 되는 거예요. 고기 먹다가 주변에 판 안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거의 두 개가 더 2cm 가까이 돼요. 그 정도 되는 삼겹살을 갖다가 거의 일곱 줄을 한 교분에 올려봤으니까 거의 한 1.5kg가 되네요. 이거 올려봤는데 거의 한 1.5kg가 되네요. 이거 올려봤는데 이게 2.5kg의 경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기름이 다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2.5도의 경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기름이 다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거의 없어. 원래 막 치고 난리 나야 되잖아. 그게 없어. 그러네요. 원래 막 치고 난리 나야 되잖아. 이게 없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놀인 놀이. 일이 더работ기 때문에 Woa, 이거 놀인 놀이. 이렇게 놀인 놀이. 인형 Norman simulatedization 그렇다고 말한식으로 그랬다고 말한 siblings 오늘 이거 팩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더. 두 개입니다. 팩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남았어요. 두 개입니다. 두 개. 14분 남았어요. 빨리 오세요. 실제로 또 하나는 고기 부어주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척이 필요할 때 세척이 필요할 때 세척이 필요할 때 한 번 살짝 위로 볼게요. 한 번 지나갈게요. 한 번 지나갈게요. 한 번 지나갈게요. 레일 보십시오. 이게 레일이 깨끗하게. 레일 보십시오. 이게 레일이 깨끗하게. 이게 레일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고기 바로 올리시면 돼요. 틱 타님 패턴 코팅이라 관리도 너무 좋고요. 틱 타님 패턴 코팅이라 관리도 너무 쉽고요. 이번엔 정골 펜으로 변심 지금 해산물 찜. 이런 걸 쫓아갈까? 지금 해산물 찜. 이런 거 쫓아. 윤석씨. 조리집이 수산시장 como. 요렇게 조리집이 수산시장. 이쁜렸렸어요. 이렇게 조리집이 수산시장. 이렇게 점를 드시는 것이죠. 이렇게 점를 드셔야 돼요. 이렇게 대용약은. 근데 바로 식탁에서 쩌내실 수 있게 이렇게 예전처럼 근데 바로 식탁에서 쩌내실 수 있게 이렇게 예전처럼 앞쪽에 아예 옆쪽에 보시면 사이즈 부분이 아예 없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실 사용 공간이 굉장히 넓어져서 이러다 보니까 무려 3,4m가 굉장히 넓어져서 대용량의 전향 자체가 무려 3,4m가 나오는 대용량의 전골펜 색 두루마뚜루 이거 저거 끓이시려면 터야 됩니다 색 두루마뚜루 이거 저거 끓이시려면 또 쩌드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좀 끈적거리는 양념유도 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좀 끈적거리는 양념유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완전 가게 차려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완전 가게 차려야겠네요 요즘에 진짜 우리가 안 닭매운 찌개 같은 살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 일부러 안 꼬사리막 나온 거 정말 맛있게 드시면서 일부러 진짜 맛있죠 이거 이거 완전 속까지 푹 익는 그다음에 더 맛있는 거 먼저 하세요 속까지 푹 익는 통감자예요 통감자 일부 통으로 넣는데 안쪽에 양념 배워 들어가면 통감자 일부 통으로 넣는데 안쪽에 양념 배워 들어가면서 정말 맛있게 요즘 핵감자라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지금 핵감자라 많이 나오는데 닦고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또 가장자리까지 닦고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닦고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팬 하나를 더 드려요 솔직히 저희가 팬 하나를 더 드려요 솔직히 저희가 팬 하나를 더 드려요 근데 그런 상품이 오늘 브랜드 데이 특집을 열어드립니다 에디스에서 근데 그런 상품이 오늘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펼쳐집니다 에디스에서 아예 지금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펼쳐집니다 상반기 딱 한 번만 에디스에서 49,000원짜리 상반기 딱 한 번만 에디스에서 49,000원짜리 1, 2, 3개 1, 2, 3개 팬 3개는 방송에서만 1, 2, 3개 팬 3개는 방송에서만 저희가 기억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좋은 혜택이 들어온 거고 그릴쌈이 하나 더 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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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시아 한국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나요 고객님, 상반기 딱 한 번의 기회에 지금 잡으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나면 이 펜 하나 사라지기 바랍니다. 이 펜 하나 사라지기 바랍니다. 그릴이 필요할 수 있는다면 진짜 오늘 미치지 않나요? 그릴이 필요할 수 있는다면 진짜 오늘 미치지 않나요? 고객님, 여기저기 저는 오히려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정도 멀티팬에, 지금 그릴팬이 심지어 두 개나 들어갑니다. 이런 구성 보기도 어렵지만, 본다 하더라도 가지고 두 개나 들어갑니다. 이런 구성 보기도 어렵지만, 본다 하더라도 가지고 어디에 가봐 드시면 18만 7천원원 때까지 빠진다? 18만 7천원원 때까지 빠진다? 심지어 여기에 더 하면 안 되는 조건이 심지어 여기에 더 하면 안 되는 조건이 오늘 정말 이를 냈다니까요. 그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이 들어오고, 지금 부인은 모든 구성이 그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이 들어오고, 지금 부인은 모든 구성입니다. 이 모든 구성이 메이딘 프랑스입니다. 그쵸? 제가 펜도 뒤에 시리얼 넘버까지 정보를 오고, 프랑스 현지에서 생산 라인 마지막에 그 프랑스인들이 마지막 검수할 때, 그 프랑스인들이 마지막 검수할 때, 그 프랑스인들이 마지막 검수할 때, 그런 합격하면 그 시리얼 원제품으로 즉시 가져오는 거라, 지금 물량이 없으면 그릴펜을 저희가 들고 온 거고, 이제 그 정도 귀한 방송에 저희가 들고 온 거고, 이제 무조건 그릴펜을 저희가 들고 온 거고, 이제 무조건, 무조건 잡고 오고 싶어 그 정도로 귀한 상태인 거고, 이 그릴펜 하나가 없는 방송도 이 그릴펜 하나가 더 없는 방송도 하반기에서 언제 할지 몰라요. 일단 물량이 확통가 돼야 돼요. 하반기에서 언제 할지 몰라요. 일단 물량이 확통가 돼야 돼요. 그릴펜 하나만 더 NS가 4만 9천원. 정품에 그릴펜 하나만 더 NS가 4만 9천원. 근데 오늘 방송에서만 하나 더 갑니다. 8분 안에 오셔야지만, 이 구성 가능합니다. 8분 안에 오셔야지만, 이 구성 가능합니다. 상반기 딱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차가워, 오늘 심지어, 한번 더 차가워. 오늘 NS에서 테팔을 만나시는 테팔의 브랜드 데이 딱 하루만 방송에서만 드립니다 지금 상당하는 걸 너무많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상당하는 걸 너무많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요 이 현조건 모바일에서 다 들여요 이 현조건 모바일에서 다 들여요 10%의 적립금가 되고 테팔 크기가 1%의 적립금가 되고 엄청난 뇌컴이라고 해서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3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900,000, 400,000, 600,000, 300,000, 300,000, kwh, 는. 그러니까 멀티팔의 그립팬 두 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멀티팬의 그립팬 두 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방송에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제 30초가 600,000으로 1 contentいく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죠 최예 street match만 그니까 Assessment 돼서 100,000 이렇게 büyük 런칭 때부터 팔았던 사람들이 알잖아요. 런칭 때부터 팔았던 사람들이 알잖아요. 런칭 때부터 팔았던 사람들이 없어서 오는 일입니다. 지금 출석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이제는 출석이 많아요. 지금 출석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이제는 출석이 많아요. 무조건 쭉으로 가시게 되면 이 혜택을 다 드릴 수 있어요. 7분밖에 없습니다. 페나나 거받아 가시는 거 방송에서만 가능합니다. 6분이 지나면 4만 9천원짜리 사라집니다. 6분이 지나면 4만 9천원짜리 사라집니다. 6분이 지나면 4만 9천원짜리 사라집니다. 4만 9천원짜리 사라집니다. 6분이 지나면 4만 9천원짜리 하stand. 7분이 지나면 5만 9천원짜리 사라집니다. 8시간에 삼겹점에 타카롱 GI %WAG9 1elu clinic 사라집니다. Q7iseum venue 선 Fix이ionar 원하지 cm woke up. 7분이 지나면 5만 9천원짜리 사라집니다. 4만 10천원짜리 사라집니다. 2만 9천원짜리 사라집니다. 개의 Sing makes야 motid1기 아ivers기 펫팔에서 벨리시안 그릴만 흥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펫팔에서 벨리시안 그릴만 흥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딱 하루입니다. 바나르트집 방송에서만 5분 안에 오셔야 바나르트집 방송에서만 그릴펜. 전체위에 올릴 수 있는 그릴펜 하나에 정볼펜, 사이즈가 정볼펜 하나에 방송에서만 그릴펜이 또 하나 들어가서 시간 안에 오셔야 해요. 진짜 그 정도 귀한 방송에 저희가 드리고요. 이 혜택만큼 치대요. 이 혜택만큼 치대요. 왜냐하면 그린펜이 개별가격이 39,000원. 어떻게 비싼나요 하시죠? 저는 가격이 비싼나요 하시죠? 프랑스 현지 직수 1제품인데. 프랑스 현지 직수 1제품인데. 제가 오히려 비교중 해보라고 말씀드린 가격이에요. 제가 오히려 비교중 해보라고 말씀드린 가격이에요. 13,000원 이상을 적립금으로 벌겨드려요. 13,000원 이상을 적립금으로 벌겨드려요. 브랜드데이 특집이라 가능하실 것입니다. 브랜드데이 특집이라 가능하실 것입니다. 팬 하나 더 원하신다면 4분 안에. 팬 하나 더 원하신다면 4분 안에 바로 오십니다. 팬 하나 더 원하신다면. 팬 하나 더 원하신다면. 팬 하나 더 원하신다면. 4분 남았습니다. 빨리 웃어야 돼요. 방송 시간 지나고 나면. 빨리 웃어야 돼요. 빛들여요. 택탈 측에서도 솔직히 그 콧대 높은 브랜드가. 택탈 측에서도 솔직히 그 콧대 높은 브랜드가. 자졸 성장이에요. 말도 안 돼요. 방송 시간 나면 말도 안 돼요. 방송 시간 나면 딱 이만큼 수량이 적기 때문에. 선전 마셔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선전 마셔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선전 마셔가지고 들어오셔야 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선전 마셔가지고 들어오셔야 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방송 내에는. 제가 특별 구성으로 그립한 하나 더 들 거예요. 이것도 가까운 데서 온 게 아니라. 이 그립금 자체도. 프랑스에서 직접 생산해서 오다 보니까. 이게 시간도 오되거든요. 그럼 본체 전부 다 메이드 인프랑스에요. 그럼 본체 전부 다 메이드 인프랑스에요? 전구성 프랑스 직수의 완제품이라. 언제 또 이렇게 맞춰서. 전구성 프랑스 직수의 완제품이라. 언제 또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오늘 담당 MD가.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 MD가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에팔이 정립금 다 드릴 거예요. 에팔이 정립금 다 드릴 거예요. 에팔이 정립금 다 드릴 거예요. 13,000원 이상. 최대 13,000원 이상. 브랜드데이 특집에서 만나보세요. 마지막 3분 남았고요. 3분 안에 오셔야. 마지막 3분 남았고요. 3분 안에 오셔야. 정말. ks 나를 잡아줄 수 없네 가슴 맞으래 여러분은 오늘 새롭습니다 우린 오늘 이렇게 말했네 어딨지 그렇게 말했네 빙빙빙 당황 runt oh 빙빙빙 잊어버린 그대의 향기가 밤에 잊어버린 그대의 향기가 닮은 밤에 when you will love to me sing my baby when you will love to me 안으로 남겨 마지막 1분인데요, 저희는 끊임수한테 들어와야 되고요, 지금 셰프가 주문사관 보이시죠? 대박인데요, 지금 셰프가죠?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자동주권 진짜 이런 앱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 정도로 파격적인 구성 혜택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 중에 들어오시게 되면, 셰프가 우성에 그릴패트, 방송 중에 들어오시게 되면 셰프가 우성에 그릴패트, 방송 중에 들어오시게 되면 셰프가 우성에 그릴패트, 메이드 프랑스의 제품 하나 더 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 정품을요? 마지막 남은 1분 안에 오셔야 됩니다 저희 인사 내용 방송 끝나면, 정품의 그릴패 하나 빠져요 저희 인사 내용 방송 끝나면, 정품의 그릴패 하나 빠져요 정밀금까지 쌓아드리니까 놓치지 마세요 정밀금까지 쌓아드리니까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이 파격적인 조건, 아쉽지만 여기서 그릴패트 사 드릴게요 저희는 이 파격적인 조건, 아쉽지만 여기서 그릴패트 사 드릴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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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hooo paWooo pa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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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pa such pa la pa is 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